망령회를 기상술사로 갈거에요 애초에 오늘 모이는게 일리아칸 갈캐릭으로 모이자고 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이제 이캐릭이 지금 노계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캐릭으로 가서 찍목 좀 해보고 오늘 거기서 나온 재료 가지고 강화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컨텐츠는 거기까지 할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아 망신님 안녕하세요 어 하남자 박거림 아 나한테 박거림 안들려 나 아무것도 안들려는 지금 부적상태다 아 저도 안들려 아 네 왜 안들리지 저? 찬도 챙겨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립다 제가 조인향님 내실 점수로 확인했는데 조니님이랑 마로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원동태 레벨이 높지만 내실을 안한 분들이 계세요 지금 내실을 안하셨어요? 이다님 내실 점수가 95점인가 그렇더라구요 1등이세요 저요? 아 진짜요 역시 로할베 우리 판티에서 제일 레벨 높은 캐릭터가 많은 분이 이다님이세요 건들지 마십쇼 진짜 호박에 나갑니다 건들지 마세요 어 이다님한테 저의 단점이 있나요? 우리는 날개가 자라지 않는단다 날개 엉덩이 뭐예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있어요? 여기 날개? 여기서 날개 드신 분 아무도 없으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굳이 얻어 아니 여러분 접으셨어요 로아 왜 아무도 없지? 죄송한데 스킬포인트나 가지고 오세요 날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날개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저는 아니 저도 목숨은 안 걸었어요 큰일 났는데 되게 많은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우리 파티 조합도 고민을 하고 가야돼 아 맞다 그런거부터 하고 가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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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이요? 우리 집 피즈 3명이나 있어서 어조건 2명 합쳐버릴까요 그냥? 에이 저 양반 모욕이네 왜 합쳐 우리를?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1파티가 오십니다 아 1파티요? 이렇게 하면 괜찮으신가요? 아 네 동의합니다 저도 1파티 가고 싶습니다 슈샷 모아주세요 아 슈샷끼리 모은다 이렇게 아니 이러면은 지금 나만 특유 뭐야 이거 아니 버서커 치명 필요하나? 네 뭐 있으면 좋죠 아 근데 저희는 필요한데 비트가 필요해요 진짜 아 맞네 아 저희는 다 괜찮은데 아 이렇게 또 망치님한테 덮어 씌우네요 아 그럼 이렇게? 이자님 어서오세요 에이 예 예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출발 출발 아 이제 출발 아 이제 출발 출발 한 가지 걱정 중에 지금 연희님이 새벽 방송이잖아요 아 네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네 저 지금 한 열흘 쉬다 와가지고 아 연희님 열흘 쉬러 가시기 전에 창렙이 1095였는데 갔다 오시니까 몰랐더라고요 그 공장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그 10일 동안 공장? 아 내가 오 wash 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자고 아 네 아 다행이네요 지금 16층 아님 분 없죠 그래서 저 아직 아닌데 저 오늘 올라갑니다 저 오늘 강화할거구요 이단님 근데 그 오늘 보니까 그 재승하고 25권까지 간다는게 사실인가요? 아 아뇨아뇨 일단 오늘 방종하면은 저도 한 10일 휴방 하거든요 일단 저도 가야될 때가 있어가지고 예 아 상하철 등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해안가 쪽으로 가가지고 좀 결이 달라요 ㅎ하하하하 으, 몰미야 챙겨야겠네 아, 이 단순 근데 그거 25강으로 가시는 거 맞죠? 일단 일리아파, 치즈 25강 안 뛰어들어 자, 게임에 집중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파티에서 좀.. 잔혈 자기가 먹을 것 같다 하신 분 계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에이~~ 다들 속으로는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상한데 약간 살짝 밑박 가시는 거 같은데? 구, 구천만 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뭐였는데 아니 뭐야 아 이거 뭐야 와 아 뭐 디본 아닌 거야 이 정도면은? 안 기다리고 와가지고 버블이 없는데? 어휴 파랑 일곱씨 에휴 빨강이영 아 성들을 가져왔스 아 성들을 가져왔지 아 이렇게 또 박수님님이 한 분을 오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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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끼셨죠? 해명해두세요. 이거 진짜 고생이 뭐지? 한 번 아니야? 야 이거 좀 모아줘요!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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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력하고 있어요. 모인 거 맞나요 근데? 저 좀 이상한데 뭐야? 저 때려야되겠다. 오! 야 잠깐만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야! 야 이거 좀 모아줘요!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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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력하고 있어요. 네 나이스. 저 모인 거 맞나요 근데? 저 좀 이상한데 뭐야? 나이스 펜 좀 때려야 되겠다. 아 아! 아이고ò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Offs-17 star 진짜 너무 맛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닌가? 아... 저게 반짝반짝건 반면 패턴이에요 마로님 다음으로 빨리 말해주세요 두 번씩 말해주세요 아니 근데 반면 레이더 누구였어요? 근데 제가 구슬에 좀 약해요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 아... 이거 잘 해주세요 서림님 고마워주세요 아니 깨끗이 아니 기가 뭐하냐고 빠졌는데 이거 뭐야 작은 이슈가 있었네요 로마로 님 믿어요 지금 아니 이건 미래 칸을 가만 안 대고 사사기를 가야 돼요 쟤 양반은 주바시고 쏜거야 로마로 아니 뭐야 또 풀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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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또 풀기야 거의 다 잡았습니다 56줄만 까시면 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아래 1,2,3 치겠습니다 3가 되세요 샨디 있을 때 저희 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딜컷 하시죠 딜컷 저렇게 얘기해 놓고 스트라이크 웨이브 땡기고 있는 마루가 보여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아들 드시나요? 아유 아드까지는거 우리 잔혈 먹으려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시정들도 안전하게 가시죠 우리 팀은 큰데 이거 안전하게 가요? 지금 아드 드신 것 같은데 아드 암수까지 드신 것 같은데 아드 암수요? 비밍수행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밍수행 하자면서 마루님 아드로핀 혹시 드셨어요? 아유 저 시간정지 들렸어요 아 그래요? 저 분홍색할은 뭐지? 어떤가요? 네 저 암수시정 갑니다 아네 저도 회수시정이요 저 시정이요 네 여러분 길이 천장해주세요 김익구선 김익구선 3박2일 3박2일 안녕하세요 1단님 멋있네요 뭐가요? 패션이 멋있으시네요 아유 님도요 별 좀 제대로 깔아주실래요? 좋은 니나분님 별 너무 가까운데 별 저거 저거 아 괜찮아요 저 정도는 괜찮아요 처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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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걸릴 것 같은데? 괜찮나 저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이야아 이야아 야iker은 으아아아 당장 저것들은 출발 찌개 과보 penet 피 sekg 아니 선생님들 기상수사 혼자 들어왔어 이 사람들아 하저히 화이팅 기상수사 혼자 들어왔어 하저히 하 undergraduate 고마워요 まifts 나이스 와아아 다들 잘 맞추시네 응 으으imes 으흠 으응 으응 으음 다들 힘드시나요 이제? 오디오가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지금 다들 구슬에 진심이신 듯 아니 너무 열심히 하네 아 이거 저희 다 상클 한 거 맞죠? 올 상클이죠 이거 아 병신국 연희님 진짜 힐 주는 타이밍이랑 챙겨주시는 게 너무 쩔어서 광시국이라 아 우리 조희 형님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쪽 칼바람이 올 1억이었어 아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는데 칼 연결도 나눠서 한번 갈까요? 잘 줘 그거 금방 끝나니까 좋습니다 아 또 날개도 먹으면 좋고? 먹으면 대박이겠다 진짜 누가 한 명 먹을 거 같은데 혹시 이다님이 왜 이렇게 조용해지셨죠? 화장실 가셨나? 아니 아니 목아팠어요 아 목아파서 아 이게 좀 무리하셨으니까 이다님 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번에 저 막 영상 보고 본인이 너 어디 사냐 수바 막 이랬잖아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요 잠깐 모르실 분들을 위해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덟 캐릭 하삼 돌리면 날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뒤지려고 저분이 진짜 야 말 심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조님이 어디 사냐 뒤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인사 말이에요 저희 동네에서 네 너무 무섭네요 아 그 동네는 인사할 때 너 어디 사냐 라고 말하나요? 아 어디 사냐 수바 아 이렇게 아 어디 사냐 밥 먹었냐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어디 사냐 지 알아야 알아야 뭐 밥이나 사줄 아 진짜 그런 티팬 뜻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아 감사해요 그런 뜻을 모르고 오해했네요 아 그럼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타이머팩으로 가시죠 네 먼저 끝나 형 누나가 뭐예요? 일단 동시에 정비소부터 스타팅 끊으시죠? 그 자리 정해보세요 저 외곽 시비 아 맞다 외곽 시비요? 거기 거꾸로 돌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뭐야 우리가 요람으로 돌아왔어? 왜 요람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근데 어차피 둘다 통틀어 서니까 그냥 해요 이거 미션이 걸렸습니다 그 명당 25,000원씩 급한친 10만불 보냅니다 먼저 클리어한 파티 각방 5만원 너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여러분 오디오 좀 채워주세요 아 여기 끝 오케이 굿 아 저희도 이제 끝이에요 바로 가시죠 바로 오케이 바로 가 예 이거 이겨야지 오늘 일단 봅니다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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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블이 8초씩 남는데? 반사이클 돌려도 넘어가네 기사 출사 인생들 달성 중 팀워크 팀워크 아 제발 망해라 팀워크 확인 팀워크 확인 아니 여러분 뭐야 뭐야 여러분 하지마 암성아 더 들어가요 확인 용맹 한 번 더 넣어둘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나이스 타이밍이 물 어디였어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난 너무 나이스 너무 나이스 히힛 더보기도 안하고 나가십니까? 더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 쪼키님 그냥 나가도 돼요? 아 저는 더보기 없으면 날개 나오는 거 알죠? 아 네 날개 나오면 제가 드릴 건 없네요 네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살았어 팟팟스 스파크 고이 서리님 자리는 서고 가야죠 잠깐 아라이님 여기 아라이님 여기 고고고고고 나이스 아 아 이거 뭐... 여러분 제가 먹고 나갈게요 제가 먹고 나갈게요 정말 그냥 하고 가요 진짜 다행 기대되는 거 준비하세요 보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만 12500원 곱하기는 Superior 안 돼 에에에에... 60냄자 아니 재밌지 와 이거 또 가버려지? 어? 저 11시 도움 11시 도움 11시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 무 11시 제가 갈께요 의지 마세요 많이 나가네요 공격하세요 응 무릎 제가 갈께요 하지 마세요 무릎 제가 갈께요 나이스 나이스 진단다 어 나 스킬이 없어 근데 오케이 마무리 잠깐 근데 고개 왜 그렇게 빨라요? 고구 추세요? 미션 걸리면 눈 돌아가요 재미따위 신경 안 씁니다 방송인데 재미도 생기셔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25강 찍어야되서요 죄송합니다 돈이 먼저에요 이거 아라이님 제가 먼저 암속할게요 카운터 오 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께 제갈게요 카운터 제발 카운터 제발 카운터 제발 나이스 실드 비파티 뭐하니 그 인턴 실드 좋아하겠다 나이스 나이스 아 보러갈까? 아 이게 노클이네 안돼 다 어디갔다 세명이나 죽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빙 풀풀 하신다던데? 아 근데 혹시 그 뭐 때문에 늦었어요 되게 빨랐던거 같은데 아니 뭐 잠깐 흐름 브레이크가 있긴 했는데 저는 이 친구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그럴 수 있나요 괜찮아요 화력이 쎄 아니 그 깨면 막 이기면 얼마라고 명단 오만고림이십니다 아 시딱했어 안뇨 저번에 이다님이서 액셀 팔고 있었는데 이다님이 막 저한테 집 쌀거냐고 막 그러셔가지고 아 그거는 근데 진짜 주민님인 줄 몰랐어요 아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아니 진짜 몰랐어 아 진짜 몰랐어 오 야씨 아 야아 아 아 괜찮아요 진짜 파이팅 파이팅 이다님 갑자기 따가지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분 탓이네요 아 편하시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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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안전하게 예 걸렸다 관객 음자 보여주세요 아 안 돼 유기사님 아니 안 돼 정국가 진짜 길었다 이다님 아니 아니 그걸 아 야 야 어 아 나이스 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모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심막님이 마무리 멘트 한번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공대장이 있으잖아요. 그쵸? 공대장이자 마청이자. 사랑 모아놓고 넘기네. 공대장 자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일리약한 퍼클도 하면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레이드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좀 봐요. 우리 한 마디씩 하시죠. 아니 한 마디 다 하시죠.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원래 방송할 때 티키타카는 잘 못합니다. 원래 찐따처럼 하는데. 여기 다들 잘 받아주셔서 재밌었고요. 뭐 좋았어요? 연희님? 네. 연희님. 다음에 만나면 더 좋은 텐션으로 티키타카 잘 할 수 있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들 뭐 따로 뭐 디코방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만들고 막 그러길래. 서로서로 시간도 아무나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했는데. 우리 둘 한 번 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막상 만나니까 다들 뭐 너무 오도 잘 채우시고 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놀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끝에는 광명이 도착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거고. 우리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럼 우리 조인형님. 아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다 계속 낮방송을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라님 해주세요. 아라님 블리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침 10시 이전에 만나서 하는 걸로. 오케이